네 반갑습니다. 남혜영입니다. 전국에 계신 2학년 친구들 2020년 들어서 3월 학력평가전의 첫 시험을 치르셨는데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셨을까요? 긴장감이 조금 더 있게 학교에서 시험을 치렀었어야 했는데 집에서 시험을 보시느라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집중해가지고 문제를 푸셨는지 선생님이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나 이 문제를 대강 보시고 문제를 안 풀었던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꼭 한번 풀어봐야 된다라는 말을 좀 하면서 이게 지금 2학년의 16번 수학이고요. 16번부터 30번 여기는 4점짜리 문제들이 좀 많죠? 16번부터 30번 끝까지 나아가고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보면서 해설강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6번부터 16번 문제를 보니까 얘는 이제 4점짜리 문제들이 쭉쭉쭉쭉 진행이 되죠? 함수 fx가 있는데 루트 3x-12 무리함수예요. 얘가 있는데 함수 gx가 있어요. 그 gx가 이 이상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등식을 만족한다. gx가 이 이상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등식을 만족한다. g3이 무엇이냐 해요? 그러면 g3이 무엇인지 이 정답을 구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여기 등식은 이 이상의 x에 대해서는 이 등식이 항상 성립을 하잖아. 그래서 나는 x에다가 3을 집어넣어봤어. g3을 구해야 되니까 x에다가 3을 그러면 여기도 3을 여기도 3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f 인벌스에 g에 여기에 3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것은 2, 3, 6이 되더라. 이런 등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런데 g3이 뭔지 모르니까 g3을 우리 잠깐 k라고 놓자. 그리고 나는 k를 구하면 되잖아. g3. 그지? k라고 놨는데 그럼 여기서 f의 인벌스에 k가 들어가서 6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등식이 생기죠. g3을 k라고 놨을 때. 그런데 f라고 하는 함수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역함수를 구해서 그 역함수의 x에 k를 넣어서 6이 되게 하는 k를 찾을 수 있겠지만 얘는 이런 역함수에 k가 들어가서 6이 나온다면 원래 함수 f에는 6이 들어가서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k가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f의 6이 들어가서 k가 되는 그 k를 찾으시면 돼요. 위에 있는 f의 액세신에 6을 넣을게. 6을 넣었더니 루트 6, 3, 18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얘가 루트 6이에요. 그 루트 6이 누구냐면 k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것은 g3인데 그것이 k잖아. 그래 그 k값이 나와버렸네. 루트 6으로. 정답은 루트 6.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3번이죠. 17번 들어갈도 될까요? 17번 갈게요. 이제 경우의 수.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그 수하의 맨 마지막에 있는 그 경우의 수 파트가 조금 문제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금 보니까 17번의 문제 색칠하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그 29번인가 28번 후반부에 또 하나의 어떤 그 경우의 수 구하는 순열 조합을 막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자 이런 문제들 한번 자세히 잘 보시고. 자 이거 17번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내용 굉장히 간단한데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이 아차하면 또 어떻게 구해야 될지 생각을 막 못했을 수도 있고. 자 볼게요. 6개의 정사각형인데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대.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서로 다른 4가지 색. 색깔이 몇 가지라고? 4가지. 4가지 색을 여기다 칠하는 거예요. 4가지 색을 다 칠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 4가지 색의 일부만 칠해도 되고. 자 이렇게 되는데 조건은 뭐냐면 가. 그러니까 색칠하기 전형적인 어떤 내용이에요. 뭐 다를 건 없어요. 자 가를 보니까 1이 적힌 정사각형이랑 6이 적힌 정사각형은 같은 색을 칠한다. 그러면 여기에 색을 칠하는데 얘하고 얘는 같은 색깔이 칠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운명을 함께해. 얘한테 내가 경호의 수 얘가 몇 개가 칠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경호의 수를 세웠을 때 6은 경호의 수가 안 나와. 왜냐하면 얘는 경호의 수가 한 가지야. 얘한테 칠한 게 그냥 그대로 여기 칠해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하고 6은 같은 색이 칠해진다. 나는 뭐예요. 그냥 진짜 색칠하기의 전형적인 내용이에요.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이 공유가 되었을 때 이렇게 두 개가 색이 같은 색이 칠해지면 안 되지. 같은 색이 칠해지면 이 영역이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색칠하기의 기본적인 원리야. 자 변이 이렇게 2번하고 5번은 같은 색깔이 칠해질 수 없다는 거야. 2번하고 3번하고 같은 색이 칠해질 수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변을 공유하고 있었을 땐 얘네 둘이 다른 색이 칠해져야 된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한 정사각형이 한 가지 색만 칠한다. 한 정사각형은 여러 가지 색칠하는 거 아니고 한 정사각형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한다. 그랬을 때 경우의 수. 색깔을 이제 여기다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러면 내가 색칠을 할 때 얘들아 색칠을 할 때 어느 땅부터 즉 어느 정사각형부터 색칠을 할지 그거를 좀 선정을 할 때요. 인접한 면이 가장 많은 애들 먼저 색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가 1에 색칠이 되면 6에도 일단은 같은 색이 칠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내가 1이라고 하는 번호를 칠할게요. 색칠을. 그러면 6도 그냥 색칠 되는 거예요. 1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2하고 1, 6은 끝난 거고 2, 3, 4, 5 중에 내가 색칠할 순서를 정하는데 2라고 하는 애는 자 봐봐 이렇게 3개의 땅이 인접해 있죠. 그러니까 얘네 이렇게 3개의 땅 인접해 있는 애들과 다른 색깔이 칠해줘야 돼요. 그런데 3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2개가 인접돼 있어요. 그렇죠? 인접돼 있는 땅이 2가 더 많죠. 자 5를 보시면 4, 2, 6 해서 얘도 인접해 있는 땅이 3개예요. 그리고 4를 보면 얘는 인접해 있는 땅이 2개입니다. 인접해 있는 땅이 많은 애들 먼저 칠합시다. 그래서 여기 지금 1 칠한 다음에 나 2 칠할 거예요. 그 다음에 5를 칠할 거예요. 자 5를 칠할 거고 그 다음 4랑 3은 아무거나 먼저 칠해도 돼요. 3 칠하고 이제 4 칠하고 자 얘네 둘도 아무거나 먼저 칠해도 돼요. 자 이 순서대로 내가 색칠을 할 거고 자 6은 왜 선생님 뺐어요? 6은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얘 때문에 6은 그냥 자기의 경우의 수가 한 가지예요. 그냥 끝.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색칠할 수 있는 1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여기는 4가지 색을 다 칠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4가지야. 4가지. 그 4가지가 여기 하나 칠해지면 얘도 똑같이 세트로 칠해지는 거기 때문에 6이라고 하는 넘버, 6이라고 하는 땅에는 음 얘의 경우의 수가 그냥 얘에 해당되는 거니까 얘를 굳이 경우의 수로 곱하기를 한다면 얘는 한 가지예요. 그냥. 자 2 오겠습니다. 여기 이미 색칠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 자 2는요. 2는 몇 가지를 칠할 수 있냐면 얘한테 칠한 색 말고 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가지 중에서 한 가지 빼고 3가지를 칠할 수 있어요. 얘는. 그래서 얘는 곱하기 3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2번은요. 그 다음에 5번을 볼까요? 자 5번은 자 여기 5번은 자 여기 보시니까 2하고 6 이렇게 있죠. 2, 6, 4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봐봐. 얘는 지금 여기랑 여기가 다른 색이 칠해졌거든. 그치? 그럼 5라고 하는 애는 자 얘도 지금 얘하고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5 역시도 칠해질 수 있는 색깔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 5는요. 여기 색칠해진 색깔과 여기 색칠해진 색깔 두 가지 색깔이 못 칠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하면 자 여기가 얘랑 같은 색이 칠해지기 때문에 2번이랑은 얘가 다른 색이 칠해지거든. 5번에 칠해질 수 있는 색깔은 얘하고 얘하고 다른 색. 그러니까 4가지 색 중에 두 가지 색이 이미 칠해졌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가지 중에 얘가 선택이 될 수 있어. 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야. 괜찮지? 응?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 3이라고 하는 애 볼까? 3이라고 하는 애는 당연히 여기 색칠하고 여기 색칠해져 있는 애 둘과는 다른 색이 칠해져야 돼. 그죠? 얘네 둘은 다른 색이에요. 다른 색이 칠해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3이라고 하는 애는 4개 중에서 그 두 가지만 빼면 나머지 두 가지는 색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두 가지가 오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 나머지 4라고 하는 애는 지금 여기 색칠 되네랑 여기 색칠 되네. 그치? 여기랑 여기 색칠 되네. 얘네 둘은 서로 같은 색이 칠해질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얘하고 얘가 같은 색이니까 얘는 분명히 얘랑 다른 색. 즉 얘랑 다른 색이 와. 4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돌 이렇게 둘 칠해진 애들만 아닌 다른 색이면 돼. 그러니까 두 가지 색만 제외해서 4가지 중에 두 개가 올 수 있어요. 두 가지. 자 이게 끝난 거예요. 그 전체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정답을 쓰시면 되는데 4 3 12에다가 얘는 2 2 2 하니까 8이죠. 그래서 얘가 2 8에 16 정답은 96까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96까지.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5번으로 알아듬야 해요. 2 3 4 hebben semaines 3 4 3 4 5 5 6 6 6 6 6 7 7 7 7 7 7 7 8 6 7 7 8 8 8 9 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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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11 11 12